이거는 좀 갈 것 같은데 못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.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만들어지기 지고 있다라고 대부분 좀 생각을 해서 계속 추천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사실 제가 그 자회사인 퓨처 하이테크의 실적이 2분기에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서 아마 3분기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년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적자가 단기순이익 쪽으로 적자가 굉장히 좀 컸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전환사체를 들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다 단기순이익에 현금 유출 없는 적자로 잡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거의 다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퓨처 하이테크 이슈만 얘기를 하자면 상반기에 120억 매출 발생을 벌써 했고요.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는 뭐 다 뛰어넘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 9억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17억 상반기에만 올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하반기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예상으로는 아마 하반기 한 80억 정도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에 실적이 잡히게 될 가능성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현금 유출이 없는데 수치상으로는 잡힐 수밖에 없는 적자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다 보니까 아마 단기순이익도 2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자회사 피처하이테크가 이제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려고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하반기에 어떤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반도체가 살짝 좀 주춤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DDR5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 외에 이제 뭐 2분기에 또 임시 주총을 했는데 거기에는 폐배터리를 사업을 목적을 추가를 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뭐 아시다시피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좀 상승을 할 가능성 상승을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하반기에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자회사 피처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2022년을 상장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가격 충분히 나쁜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따라서 일단은 목표가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목표가 3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매출이 없이 지금 뭐 피처하이테크의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만 했을 때 뭐 35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만약에 하반기에 진짜 SK 하이닉스 쪽에서 수주를 더 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